들어오고 좋은데? 컵? 컵이 아니겠구나 컵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세 괜찮아? 이거 뭐야? 자세? 자세 되게 편하게 있으면 돼 이거 뭐냐? 이거 들고 써봐 이거 괜찮다 이런 거 시리얼 이런 거 박스 이렇게? 딱이네 이렇게? 응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앞머리 이쪽에 끼고 있어 어! 이거 지금 좋다 저쪽 이렇게 보내봐 나 이거 같은 느낌인데? 웃지 말아봐 응 어! 이거 지금 편하게 좋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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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겠지 됐다 어! 아까 빛이 있을 때가 진짜 더 예쁘다 야 없어졌어 응 내가 느끼기도 없어졌어 어! 다 없어졌냐? 아이씨 야 빛이 있을 때 어디서 빨리 찍어야 돼? 난 응 아쉽네 구름에 가렸나? 어! 귀신 너무 예쁘다 아 어 아냐 어? 뭐지? 막혀지않아 내가 지금 밟아버렸어 그게 반대교통? 어 턱 살짝 내리고 야 너무 예쁘다 여기 그 입에다 물어봐 입에다 물고 손 떼봐 입술로 물어 그 날 봐봐 어어 턱 내리고 어 그 날 봐봐 얘 이쁘다 지금 입술로 응 웃어봐 카메라 보지 말고 그냥 딱 짜 오 지금 좋아 지금 좋아 그대로 그대로 으음 으음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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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있었음 여기 좀 많이 찍어야 돼 으음 웃지마요 웃지 말고 어 심으로 심으로 거기 창 그 뒤에 이렇게 기댈 수 있나 으음 그 창문에 이렇게 기댈 수 있나 음 음 그래서 그냥 되게 어 야야야 지글추 지금도 좋다 그대로 음 음 이쁘다 좋다 거기서 거기서 뭔가 되게 어 나른한 나른한 어 오 오 쟤 좋다 따로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다리 이렇게 다 내리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나를 보고 내고 해보 나를 봐봐 으음 너무 예뻐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재밌는데? 으흐흐흐 어 야 이게 맞네 이 빛이야? 응 이 빛이야 잠깐만 어 야야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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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네도 느끼지? 딱 그럴 때 느껴요 어 딱 느낄 때가 있어 딱 어 내가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거 같고 어 어 어 어 그때 네가 느끼고 조금 조금씩 움직여 어 어 지금 선풍기 조금 더 가까이 가봐 응 어 지금 좋아 그대로 잠깐만 잠깐만 가리고 또 나오게 되겠다 어 야 너무 예쁘다 여기 색깔 어 미쳤다 어 너무 좋아 이제 좀 마음에 들어 이거지 형님 지금 이거야 어 미쳤다 느끼지 느끼지 느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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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대로 오 네가 조금 조금씩 움직여 야 너무 예뻐 오 지금도 좋아 어 그것도 좋고 한 박자 내가 느린 것 같아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만 이 삐 소리나는 건 충전하는 거니까 찰칵 소리가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대로 그대로 가로채고 새로 뛰는 거 어 괜찮다 괜찮다 이거 진짜 여기 이거 쳐다라고 이렇게 비추기 퇴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다보니 거의 컵이랑 얼굴이랑 비슷하게 에이 지금 좋다! 어머 지금 좋다! 옆쪽으로 살짝만 혼날 오토하게 그대로 지금 좋다 그대로 커튼 날리고 너무 좋다 그대로 눈이 괜찮아? 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옆모습이랑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몰라 너무 이상하네 야 네가 몸을 세우고 그 컵을 예쁘다 손풍기 손풍기 이는 게 훨씬 낫다 이는 게 훨씬 낫다 손풍기 이는 게 훨씬 낫다 여기다 이는 게 훨씬 낫다 이는 게 훨씬 낫다 이는 게 훨씬 낫다 이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 야 너 이제 선수 다 됐다 야 지금 방금 느꼈어 지금 방금 내가 자세를 하면서 딱 나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괜찮다는 게 나도 괜찮아 아 그런 거야? 너무 좋아 됐어 화이 나왔어 야 여기 그 옷 입고 여기 한 번 다시 앉자 아이고 아이고가 나오냐? 아이고 아이고 생긴 거는 애가 생긴다고요 조심조심 위에만 나온다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커튼도 나리고 좋다 얘가 너무 날 가리지 않니? 어 야 기다려? 내가 알아서 찍을게 내가 찍을게 알아서 이 손이랑 이거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나 내리까? 스마터를 이렇게 또 따지게 했나? 이렇게 했죠? 나 봐봐 어 지금 좋아 이거죠? 이 각 맞아 이거 뭔지 느낌 오지? 아빠는 자세가 영 안 나왔는데 지금 뭔가 좀 나오는 거 같아 근데 지금 빛도 딱 좋다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응 저쪽 봐봐 응 그대로 손 괜찮나? 응 여기 그 저기 다리 붙여봐봐 다리 붙여봐봐 가라지 붙여봐봐 응 저쪽 봐봐 고개를 반대쪽으로 해봐 응 야 지금 저 반대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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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 팔 좀 어색해 응 이쪽을 보고 그냥 이쪽으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둘러넣으면 돼 응 그쪽 빛이 더 예뻐 응 이쁘다 지금 이쁘다 지금 이쁘다 지금 좋다 응 나봐 나보고 지금 표정 좋아 그대로 웃지마 응 가까이 갈게 오케이 오케이 다시 조금 어떻게 찍어야 다만 또 어 지금 또 좋아 표정 좋아 어 지금 좋아 그대로 어 어 좋아 커튼 날리는 그것도 좋아 괜찮아 응 어 이제 느낌 나오네 좋네 나 가만히 있어도 눈도 응 그것도 나를 한번 봐봐 응 커튼 커튼 왔다갔다 하는 것도 너무 예쁘다 바람 풀어주면 좋겠다 바람 풀어주면 좋겠다 바람 풀어주면 좋겠다 응 지금 좋아 그대로 어깨가 얘기 나왔죠 어 그대로 그대로 이따가 얘기 나와 좋아 거기가 우선 배고 치즈 앉아 봐 어 우선 배고 우선 배고 웅 우선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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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언니 봐봐 우리 오늘 그 보통니 사진관에서 가정 스냅샷 가정 스냅샷 찍고 대학로로 넘어왔는데 희한 곡 발견 참찬과 비슷한 느낌의 희한 곡 발견 밥 먹으러 왔어요 얘기 좀 해봐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요 얘기 좀 해봐 오늘 촬영 재밌었나? 네 뭐가 재밌었지? 오늘 내가 울렸어요 음선이 때리진 않았어요 오늘 10분 남겨놓고 우는 연기에 성공한 음선이 아 너무 급해가지고 아 너무 급해가지고 오늘도 예쁘게 사진 찍고 고고고 고고고 니는 그냥 할 행동을 하고 있어 어 그래 이렇게 나오고 짜자잔 밥 먹으러 왔는데 완전 힙한 곡 발견 어 우리 또 이런 이런 스웩 돕는거 좋아해요 손님이 아무도 안계셔서 지금 애매한 시간을 이길 잘했다 여기 엄청 힙할 것 같은데 사진도 찍게 해주셔서 지금 사진도 찍고 맛있는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래곤이는 제 2차 변장을 위해서 메이크업 중이고 여기 너무 예쁩니다 짜자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와우 진짜 너무 예뻐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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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